자 그럼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직접 앞으로의 도종 운영 방향에 대해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일단 도지사 당선 소감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도민들께서 저에게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사실 도민의 기대가 그만큼 큰만큼 저희들 어깨는 무겁고 책임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을 때 이미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고요. 또 실제로 그 당선 확정도 좀 일찌감치 됐습니다. 개표 상황에 따라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이번 지방선거 결과가 우리 경남뿐만 아니라 예상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선전을 하게 되고 우리 국민들 지지를 많이 받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첫째는 우리 새로 출모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국정을 안정시키고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지방적으로 이렇게 국민의힘의 힘을 몰아서 국정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경남에서 국민의힘이 지지를 많이 받게 된 것은 4년 전에 우리 도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에 지지를 많이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우리 경남 도정이나 또 그때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이 도민의 기대에 크게 부응하지 못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아마 우리 도민들께서 이번에는 국민의힘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 그 결과로 아마 이번 지방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표를 많이 얻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65.7%가 지지를 하셨습니다. 이 득표율에 대해서는 만족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의 과분한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60%를 넘을까 하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분위기는 좋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했었지만 과연 득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 경남도 정치 지형이 더불어민주당의 지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 지지 이외에 다른 정당의 지지가 합하면 거의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한 6대 다른 정당 합해서 40% 우리가 한 60% 내외로 받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60%를 훌쩍 넘겨서 6.25% 받은 것은 과분하게 도민들께서 저에게 주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해야죠. 앞으로 4년간 도정을 이끌어 나가실 텐데요. 도정의 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첫째는 우리 경남도정이 그동안에 도정 공백 기간이 길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정을 추슬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도정부터 일하는 도정 그리고 도민을 우선하는 도정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 도정기구나 조직을 혁신시키려고 합니다. 일하는 도정으로 과감하게 바꾸려고 생각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국민 도민들이 기대하는 또 제가 공략을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과제를 풀어나가야 되는데 제일 주요한 것은 우리 경남의 경제를 회복시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고 경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주요한 과제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 경남의 기존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일인데 지금 조선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조선 부분이라든지 또 원전 부분도 이제 새 정부에서 원전 산업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경남의 주력 산업들을 기존 주력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것. 두 번째는 기업과 투자를 유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경남에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대기업의 대표들이 600조를 대한민국에 투자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기업들이 외국에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기업 규제를 원하고 대한민국에도 기업 환경을 이렇게 좋게 만들겠다는 그런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서 기업의 대표들이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셨는데 그런 600조의 투자가 우리 경남에 많이 투자가 되면 기업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일자리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이번에 제가 각 대학을 다니면서 대학교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창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경남에서 새로운 산업의 씨앗을 뿌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창업도 제조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이라든지 복지산업, 의료산업, 관광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각 대학별로 비교 우위에 있는 분야를 선택해서 창업의 산실로 만들어서 경남 전체가 창업의 본산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 세 가지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경남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비슷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서서 여러 가지 공약들을 제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경남투자청도 설치하겠다 하셨고 또 CEO형 도지사를 말씀하셨어요. 중점을 둬서 시급하게 추진할 만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투자청을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것이고요. CEO형 도지사라는 것은 결국은 관료적인 조직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민들에게 우리 도청 조직부터 어떻게 기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만들고 일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고 그 위에 저희들이 또 경제 분야에 대한 말씀은 제가 아까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 그 위에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도민의 생활에 안전을 확보하는 길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고 최근에 코로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도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라든지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응급 의료 체계를 좀 이렇게 잘 갖추어서 도민들이 언제든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한다든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경남의 관광 산업도 이제는 새롭게 출발을 시켜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조업에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제조업도 요즘 보면 굉장히 시설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도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을 그렇게 고용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고용을 늘리는 방법은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고 그중에서 우리 경남이 비교 우위에 있는 것이 관광 산업이다. 그래서 경남의 어느 한 곳 정도는 제가 중앙정부의 건의에서 규제를 풀어서 국제적인 규모의 관광단지 하나는 출발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요. 추임까지 한 달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당선인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도정에 대한 파악을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도정혁신팀을 도청의 공직자들과 우리 그동안에 도지사로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도정을 어떻게 조직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가야 할 공약 과제들을 우선 선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필요하다면 지금 경제가 어렸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정부가 추경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추경을 우리 경남에서도 도에서도 필요하면 추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 이 도정의 안정을 좀 빠른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완숙 경남도지사 당선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